자 여러분 한국사방송국 고종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조선의 가장 첫번째 임금 태조이성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조이성계는 고향이 함흥입니다. 사실 개경의 명문기족 출신은 아니죠. 저 먼 변방 출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정말 이렇게 무인으로 정말 장수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가 봅니다. 당시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외부위치들이 거침했는데 이걸 물리치는 과정에서 정말 최영과 이성계가 정말 큰 공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는 이 과정에서 군사들과 그 다음에 농민들 백성들의 큰 어떤 신망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1388년 바로 이성계에게는 운명의 해가 닥쳤습니다. 당시 이제 대륙은 중국 대륙은 커다란 정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80년동안 지배하고 괴롭히던 그 몽골이 저 북방촌으로 물러가고 주원장이 세운 한족국가인 명이 중원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가 우리 고려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옛 쌍성총관부 지역이죠. 오늘날의 함흥원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원래 옛날에 몽골이 지배하던 땅이기 때문에 중국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명나라가 지배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명예 철령위 요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명예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최영 장군은 맞서게 됩니다.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이제 상당수의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장군은 이 요동정벌이 너무 무마하다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영주도로 요동정벌이 강행이 되죠. 그래서 4만 3천명의 요동정벌이 결국 출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김대를 이끌고 한 사람은 좌군도통사 조민수와 흥군도통사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88년 5월이죠. 이 압록강 하구의 여기 위아도. 이 위아도에서 이성계는 회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조국가에서 임금의 명예 없이 군대를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반역행위입니다. 이성계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이었겠죠. 자 이 위아도의 군으로 결국 이성계 일파는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왕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최영장군을 죽이고 결국 이성계 일파가 권력을 잡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뒤에 이성계는 정도전 같은 이런 신진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 말에 최고의 어떤 나라를 갉아먹는 모순 바로 토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과전법 개혁이 되겠습니다. 이 과전법 개혁으로 신진사대부들의 지지 그 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마침내 1392년이죠. 조선왕조 개창의 마지막 걸림돌 정몽주 일파를 제거하고 1392년 마침내 이성계는 왕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책봉을 받는 형식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개창을 선포하게 되죠. 그 다음 다음 해 1394년에 지금의 서울 한양으로 도움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 500년의 첫 번째 임금 바로 태조 이성계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ga sujet only!